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브란벨이라는 제목을 가진 스팀 신작 데모 버전의 게임입니다 이것도 횡스콜을 진행 형식의 게임이고요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느낌의 게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한글 정발된다고 하지 않았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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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글이 없지? 지금은 데모여서 언어 선택이 없나봐요 근데 애초에 이런 게임들은 보통 언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패드 플레이가 추천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액박패드로 진행을 해봅시다 어? 쟤 개 아냐? 엘사 동생? 사랑은 열린 문 부르네 뭐여 뭐여 시작부터 잡혔는데요? 어... 안나 안나 엥? 뭐야 고블린이야? 고블린을 얘가 돌로 만든건가? 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대박 오 시작부터? 왜 돌이 됐을까? 내가 딱 잡힌 순간에 돌이 된거 같은데 왜 야 오늘 뭔가 좀 이상하다 컴퓨터가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어? 됐다 그죠? 좋아요 가보자 와 그래픽 되게 이쁘다 내가 고블린을 돌로 만든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이게 기어가는거고? 뛰어가는거는 따로 없네? 점프 와 야 횡스콜을 진행형이라며 아닌데? 엄마야 야 야 이거 그냥 거의 오픈월드인데요? A를 눌러서 점프 그래 나 올라왔어 어디로 가라고 아아 길이 좀 난해하지 않냐? 아 아 이렇게 넘어가는거구나 나 왜 아깐 안 넘어갔었을까? 뻘 오케이 야 요즘 그래픽 미쳤다 아니 요즘 진짜 컴퓨터가 안좋으면은 게임을 못해 근데 저기 뭐 이상한 꽃갈스넥 막 움직이는데요? 저거 뭐지? 노움인가? 아 내가 소인이네 지금 세계를 보니까 제가 딱 참새만 해요 저거 그죠? 안녕 얘들아 아니 나정도 크기면은 쓰읍 싸우거나 먹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정상 아닌가? 도망을가지? ө 어 뭐야 탈것이있어 보승도치 보승도치 보승도치가 탈모가좀 왔네 waist 야 극음도 너무좋아 . 아니 지렁이가 사람 못많은데요? 아 지렁이를 미끼로 지금 운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나 낚시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당근 같은 거네 아니 길을 알려줘 나 어딜 가야되는 거야? 아 이런 나뭇잎 너머로 못 가나? 가지는데? 아 근데 보이지 않는 길로 막혀있네요 야 대박 나뭇잎 건드리니까 막 찰랑찰랑거려 내 뱃살처럼 그래픽 표현 미쳤다 지금 렉 걸려서 사양을 좀 낮췄는데도 그래픽이 진짜 미쳤어요 놈 맞네 저거 내렸다 놈 쫓아가자 쟤 조금만 빨리 뛰면 안될까? 애가 엄청 여유롭네 야아 맵 너무 이쁘다 민들레네 뭐지? 놈 절로 갔잖아 아 길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놈을 쫓아가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 뭐야? 에? 누우세요? 할머니? 팔 타고 올라가야되나? 뭐 의지라고? 졸고 있어? 아아 얘네가 왜 움직이나 했더니 야야 절로가 얘들아 꽃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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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날려 가서 간지럽혀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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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 올라오라고? 오오 대박 어 노움이다 지금이야 말로 어 왜 울고 있어 헤헤 멍청아 못잡지 헤헤 헤헤 나 좀 쟤 좀 데려가줘 나 쟤 죽빵 때리는게 소원이야 헤헤 이런거 아닐까? 여기 건너가야돼? 으아악 썩은 물 헤헤 여태가야돼 애들 다 나 쳐다본다 헤헤 여기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령으로 이루어져있네요 아까 민들레 홀씨도 어떤 아기 정령들이 머리에 이고있더만 이건 뭐지? 응? 응? 뭐야? 에? 에? 어? 내가 리턴이라는 키를 눌렀더니 데모니까 데모니까 버그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정식 출시되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되지 아니 그래서 이거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 이거 또 눌렀다 괜히 초기화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 다시 한 번만 보자 아 이번엔 제대로 먹어지네요 픽업 오케이 됐다 아 이거 그 수집 아이템이네 왜이래 여기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니었어? 왜 못올라가 이거 아닌가? 아까 노움아저씨 이리로 가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찾 왔다 야아 날 두고 가면 어떻게 죽빵 수연방패로 막았지롱 뭐야 왜이래 갑자기 춤 갑자기 춤추는거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야 이거 신들렸어 이상해 야 이거 좀 이상해 어? 왜이래 약간 이상해 이 게임 갑자기 춤을 춘다고? 진짜 뭔가 뭔가 독에 독에 당했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LTE LTE가 불빛 비추는거네요 라이트 데모니까 개연성 갖다주고 그냥 나오는대로 즐겨라 뭐 이런건가봐 데모니가 데모니가 뭐 빨리빨리 보여줘야된다 약간 이런느낌 아닐까 으아 나 죽을뻔했다 잡고 자아 하나 둘 셋 오우 이 초록색 이끼가 묻어있는곳이 올라탈수 있는곳이구나 얜 뭐야? 에? 급공포? 밀어 에? 맞아 이게? 야 사람을 아무렇지않게 밀어버리네? 저 오른쪽 위에 약간 데스크같은게 있어요 점프해서 갈수있나? 자 그러면 점프 어 큰일날뻔? 아니 이미 죽었다고는 하지만 되게 아무렇지않게 밀어버렸잖아 시체를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소년이 아닐지도 그러고보니까 고블린 소나기에서도 굉장히 아무렇지않게 나왔었죠 혹시 고블린을 돌로 만든 친구가 얘가 아닐까 헤? 야 위쪽에 박쥐있어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왜 이런 곳에 소인족 전용 감옥이 있는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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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ㅇ 어? 어? 이게 어? 어? 왜 finer진де? 어?IF 어 dam 칭 hak 핫! 우와! 우우와! 아 너무 아슬아슬해! 핫! 호! 어! 마지막 걸 실패해버렸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쓰러질 때 점프 확실하게 쓰러질 때 확실하게 쓰러질 때 확실하게 쓰러질 때 그렇지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요 자고 있을 때 옆에서 히쁨이가 내는 소리 같애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엄마! 헉! 이 안에 있는데 막 날뛴다 어 무서워 공포게임인가? 아니 아까 아름다웠던 배경이랑 너무 상반돼가지고 지금 분위기 적응이 안 돼 무서워 어머나 여기가 어디야 악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천 원씩 줬다고 해요 그리고 저 악마는 바로 저죠 빨리 후원해라 얘들아 후원을 안 하자 악마가 화가 났어요 받아라 똥방귀! 으아악 냄새 똥방귀로 세상을 지배한 플레임은 수금을 열심히 잘했답니다 이걸 진짜 주네 엘로지 만원원 감사합니다 이 연주가 지금 다른 데에서 나오는 연주인가 봐 지금 홀리고 있네 어 홀리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아 뭐야 쟤 이너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챘어요 아 내가 갑자기 막 그 신들린 듯이 춤추던 게 아 그냥 게임 배경음인 줄 알았거든 아 연주로 홀린 거였구나 빨리 가야겠다 어 쟤 새이렌인가 봐 어떻게 어 저 손 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 석화 된 고블린이 여기 또 있다 석화가 된 건 나의 능력이 아닌가 봐 뭔가 우연의 일치로 고블린들이 전부 다 석화 되는 바람에 오 다리에 흙 묻은 거 봐봐요 오 깨끗해진다 물 첨벙첨벙하니까 깨끗해졌어 와 그래픽 미쳤다 노 круг 엑 핀빱아 아이고 놓쳤지롤 흐어어어우 으어우으으으엑 這些 잡혀죽느니 빠져 죽겠다 야 이거 어떻게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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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x5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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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주세요 금방 잡히겠는데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背 Из 거다 잠깐만요x3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잠깐 잠깐 쟨는 다리를 못 움직이나 근데? 귀여우네 양발로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으 아 으 으 으 우와 와 소름 긴장감 쩐다 이거 그 와중에 절대 안 달리고 전이 조깅하고 있는 우리들의 주인공 나 엉덩이가 빛나고 있는데 영덩이의 힘으로 저 세이렌을 물리치는건가요? 뭐,뭐지? 빛나고있는 저거 뭐야. 아 이거구나. 뭐야? 얼비로 달릴수있어. 아 이제 달릴수있네. 아,제가 아까 그 석화에 나왔던 그 악마인가봐. 그죠? 바이올린 늘고있잖아. 똥방구가 아니라 음파였네. 오,이게 그 음파가 닿는 표현이 되게 멋있다. 잠깐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거 돌이 돌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타이밍을 잘 봐야되는구나. 지금이에요? 돌? 그렇지? 아니? 그러게 세이브가 완전 개념이다,야. 누가 보면 편집한 줄 알았겠어. 아,이거 돌고 올라올때 한번 피해야되나? 엄마야. 와,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생각보다 되게 애매하다. 어렵다. 잘 만들었네. 이게 위험지역이다. 하면은 얘가 귀를 막아요. 위험지역이 아니면 귀를 떼고. 잠시만 기다려봐. 지금 괜찮은거죠? 오케이 지금이다. 어디로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어? 나 왜 멀쩡하지? 나이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살았어. 풀에 숨어있을 수 있대요. 긴 풀에 웅크려 있으면은 숨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게임 되게 괜찮다. 재밌네. 빠졌어. 이 조그만 애가 아이고.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거니? 아이고. 많이 힘든가 봐. 헐. 헐. 귀를 막고 죽었어. 얘네도 세렌한테 당했나본데요? 어 어떡해. 안타까워. 크기를 봐서는 같은 종종인거 같애요. 소인족. 잠깐만. 저기에서 쟤네가 죽었다는건 여기에도 세이렌이 나온단 얘기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나왔어. 아주 좋아요. 뭐야. 떡밥은 있는대로 다 얹어놓고 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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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라. 야. 빨리. 세이브. 아니. 보니까 세이렌이 날 잡을 생각이 없네. 어? 제작진이랑 지금 협의 봤어. 저친구. 그냥 좀 겉만 줘봐. 어. 내가 게임 분량 좀 뽑게. 이러면서. 자. 옆으로 슥슥 피해줘요? 뭐지? 아 죽은거야? 아 죽어서 얘가 벌떡 일어났구나. 으하아 view. 아, 카메라 감독이야. 엔 g 엔 g 일어나 다시 처음부터 내려가! 그런거였군요. 어어어어 рекi 아이고. 아 이번엔 진짜 부딪혀 죽었네. 아. 이거 벌떡 일어난거 뭐예? 하 Мнеพ 야. 패드 진동 지금 찌릿찌릿 carn grouped 예. 어... 물살 조심이여. 아... 어? 어우! 오오오! 저기 폭파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 맞아? 오오오오! 으악! 어? 잡았어. 아. 구해 주려는 거.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아! 우와아... 이걸 여기서 끝내. 와 이거 제작진 보통이 아니구만 야 이걸 이걸 여기서 끝난다고 이거 이거 구매로 혼내줘야 되겠구만 정식 출신 언제나 갖고와 브란벨이라는 아니 브란블이구나 브란블이라는 제목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여행스쿨 진행형 아니고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요? 게임 진행형식을 탑뷰? 음 그래도 횡스쿨 진행방식인건 맞잖아 그지? 입니다 네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세이렌으로부터 어떻게 이 소인족이 벗어나고 소인족은 왜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정식 발매가 기다려지는 게임이군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조각류 여러분들이랑 더 함께 하고 싶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방송을 바통터치를 할게요 누구한테? 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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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불러 졸라킴 피곤한데 나한테 떠나는 기고 가네 파질이 되게 좋다 이러면 이제 수고가고 떨어지겠지? 이러면 이제 수고가고 떨어지겠지? 아 이걸 내가 하는 거구나 아하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하하하 아하 왕버섯이다 왕버섯 처음 보는데 짱이다 여기로 가야돼?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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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게임 수준 왜 이래? 미쳤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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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조그맨여? 아 감미로워 오우 키상 아 사슴! 라위! 나 옆으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못 가네? 내가 더 조그만데 왜 새들이 도망가는거지? 뭔가 마루 및 아리에티가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두더지다! 안녕 두더지야! 두더지! 착한 두더지구나 오 내가 두더지를 두더지를 가자 두더지야! 아 고슴도치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뭘로 지어주지? 이름을 봉덕이라고 해줘야겠다 봉덕아 잘 부탁해 봉덕이는 지렁이를 좋아하는구나 고마워 봉덕아 고마워 봉덕아 봉덕이는 다리가 짧아서 여기 올라갈 수 없는거니? 아하! 내가 점프를 해야되는구나 안녕 봉덕아 니 은혜 잊지 않을게 아하! 쟤 뭐가 춤추고 있어 쟤 왜이렇게 빠르노? 같이 가자! 안나생각 aside 쟤 왜이렇게 빠르게 잊지 않겠지 헥헥 플레임이라면 이 은혜 3초만에 잊어줄게 그런 쓰레기가 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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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몸? 뭐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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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몸? 어떻게? 칼이 없는데? 뭐죠?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면 뭐 키는 거 아냐? 도와줘야 한다고? 야 얘를 왜? 얘는 아까 그 저게 원수 아냐? 어 무섭게 생겼어 어떡해 어떡해 도망할 수 없네 어 뭐 키는 거 아냐? 음 굴 뭐 어쩌라는 거지? 겨드랑이 파고들기. 왜 길막하고 있음?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이들래 뭐 오 깜짝아 가위바위보 어 뭐지 땡큐 아 궁뎅이 불 난다 가위바위보 안녕 오 와 바지 벗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뭐임 개 어이없음 쥐는 물에 안 닿으라고 쟤한테 가라야 떼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어어? 수심이 너무 깊어? 아 뭔가 화면이 날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 같은데? 내가 다른데 가니까? 촛! 도착! 뭐야 징겁게 생겼어 엉덩이 갈린다 아 내 꽁뎅이 엘티 엘티 어 나 반티뿌리가 됐어 엘티 엘티 촛! 촛! 으악! 어떡하지?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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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왜 여기 오는 거야? 간다, 도움 받기 어? 아 내가 죽은 거구나 아 점프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점프.. 점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점프했죠 뭐야! 하나 둘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이거? 어? 뭔 소리야? 어떡하지,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거죠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총! 점프했는데? 왜 안 되지? 간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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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총! 옆으로 가서 점프를 하는 거지 에이 무슨 플레임 트루한 소리가 들려 점프기가 뭐였지? 반동? 반동 어떻게 하니? 반동? 에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점프가 에이 총! 점프가 에이 총! 총! 얍! 좀 더 가까운 데로 붙어가지고 간다 가까운 데로 가서 좀 더 가까운 데로 옆으로 가서 핫!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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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촵! 촵! 얍! 이거 뭐지? 엑스? 리턴? 엑스 이건 뭐야? 어? 얘를 밀어야 돼요? 밀어? 왜 밀어? 안에 뭐 들어있는데? 어? 쟤 누구 들어가 있는데? 왜?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저 다리로 떨어져야 되나 내가? 왜 밀었냐고? 나도 밀어야 돼? 나도 여기 떨어져야 돼?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판자가 움직여요 어 그러네 판자 위로 떨어져야 되나 내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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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어떡해 무서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grappled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엄청 흥미진진한 게임이네 이거 해색 사람 COM 하나 셋 다시 밀어 아유 게임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 둘 오 됐다 오 길이 있구나 점프 아 됐어 됐어 오 나 게임에 좀 소질이 있는거 같은데 발 밑에 안보여 발 밑에 안 보여 어떡하지 쩔깃한 마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새 새 잇 이얍 하하 찬 어? 뭐지? 분명 길로 갔는데 얍 쭈 아 게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첫 오 됐다 다음 판자짱 와줘야 돼 얍 게임이 좀 이상한데 얍 좀 기다려 기다려 얼만큼 기다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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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얍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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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어 어 어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게임이 힘들어요. 게임이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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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헉 헉 어떡해 아 저 손에 땀이 너무 나요 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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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히압 어, 아이고 아파라 뭔가 괴물이 나한테 겁친 것 같은데 나는 괴물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죽으면 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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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기야! 자기야 안되겠어! 이 게임 안되겠어! 이 게임 안되겠어! 이 게임 안되겠어! 오지마! 이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떡해! 이 게임 안되겠어! 어떡해 나 어떡해! 자기야! 해봐! 나 지금 되게 재미있게 해보고 있어! 트랜스 아비 투 스프린트가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위에꺼? 위에꺼? 이거? 이거 뭐야? 아 그래? 이 게임이 좋아하지가니? 짱! 왜? 여행! 아 너무 무서워요 점프하고 바위에 숨어야 된다고? 그건 나도 알지 그게 안되니까 그런가 오 됐다 근데 어떻게 해 내 안전키가 뭐지 앞으로 가라고 저 바위에 앉아서 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죽고싶어? 아씨 어떻게 수구린인지 몰라 앞에 나무가지 숨기 아씨 왼쪽 바위 가라고? 저 풀이 저렇게 흔들리는거 보니까 왼쪽 바위는 아닌거 같은데 그렇지 오 됐다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돌 굴러 가잉 오 됐어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돌 굴러 가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리기가 있나봐 키가 수고리기가 뭐지 수고리기가 어디있어? 수고리기가 어디있어? 수고리기가 어디있어? 헷갈리네 다시 돌아가기 수고리기가 어디있어? 수고리기가 어디있어? 수고리기가 어디있어? 수고리기 아아악 아 못하겠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안나? 아 숨어서 가야된다고? 아이 깜짝아 뭐야 봉남아 엄마 갑자기 핥아가지고 깜짝 놀랬잖아 자기야 어떻게 해야돼 여기 풀숲 풀숲에 기어서 가면 안보여 이렇게 기어가는거야? 그렇게 기어가는거지 이렇게 풀숲에서? 응 그냥 가 이렇게? 어 버튼 떼지 말고 가 어디로 가 아 쟤 너무 무서워 자기 얼굴보다 덜 무서우니까 빨리 가 내가 총만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죽였네 왜? 나 여기서 뭐 튀어나오는거 아냐? 나 여기서 튀어나오면 진짜 끌거야 여기서 뭐 튀어나오던가? 안나 진짜? 응 나오면 자기 꼴밤 500배 응 뭐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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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그 하던 애같은데 엘? 엘이 뭐야 왜 안되지 그니까 원래 음악가였던거같아 엘 스틱을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하는거지? 아 스틱을 움직여? 아 아 갑자기 미쳐버렸어 헐 헐 계속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구나 아 악마가 되었어 어쩌라고 난 악마에게 서사를 주지 않겠다 아 나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나 꿈에 나올거같아 초 근데 나 아까 저 책 챙겨가야돼? 아니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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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는 거 아니지?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여러분? 안 나오죠? 아까 그 바이올린 미친놈 그거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왜 자꾸 부딪히는 거야 물이 너무 쎄 고생했어 죽고 싶어? 일로와봐 이런 게임 아니었잖아! 힐링 게임이라며 처음은 힐링이었잖아 재밌게 했으면서 하나도 재미없었어 아까 내가 이제 안나오죠 했는데 네 안나와요 한 새끼야 어딨어 어디갔지 야 리네시스님 안나와요 웃음 웃음 난 당신을 믿고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죄송해 보임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런 느낌인데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